나가세요 축하해, 가보시는 걸로 안녕하세요 아잉 축하해, 가보시는 걸로 우리가 오늘 하루 시작은 자리에 앉으세요 패스, 안무가 방금 대신 안팎이 아, 어? 솔로, 솔로, 대학했다는 소라인과 나한테는 여쭤보단 이런 부분도 이제는 우리 크게 얘기해 나는, 나는, 나는 이런 부분도 ㅋㅋ 베미니까 내가 오늘 다시 돼인데 이걸? 일로 와.. 안돼 일로와 형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